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촛대를 들고 서둘러 십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있었다 널찍한 팔걸이 의자가 테이블 앞에 있었고 테이블에는 빈잔과 타임스 신문이 놓여있었다 방 안에는 고급 치재앙이 진동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워싱턴 어빙의 뚱뚱한 신사 마차를 타고 떠난 남자 이야기입니다 1822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어느 비오는 날 시골 여관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한 여행자가 투숙합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상상하는 내용이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워싱턴 어빙은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적 소설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스케치북은 영국의 전통과 미국의 전설을 그린 작품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뚱뚱한 신사 마차를 타고 떠난 남자 이야기 워싱턴 어빙 비가 오는 우울한 11월의 일요일이었다 나는 여행을 하다 몸이 살짝 안 좋아져 일정을 미루고 쉬어가기로 했다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열 기운이 남아 있었으므로 더비라는 작은 마을의 한 여관에 온종일 머물렀다 비 오는 일요일에 시골여관에 갇혀있다니 겪어보지 않고는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창문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고 교회 종소리가 우울하게 울려 퍼졌다 바깥이라도 구경할까 싶어 창가로 다가갔으나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침실 창문으로는 기와 지붕과 굴독이 보였고 응접실 창문으로는 마구깐 앞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의 마구깐 앞마당은 정말이지 꼴보기 싫었다 마당에는 빗물에 젖은 지푸라기가 여행객들과 마구깐 소년들 발길에 채워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한쪽의 고인 웅덩이 가운데에는 가축 똥이 수북했다 짐수레 밑에는 비에 홀딱 젖은 닭들이 모여있었다 그 중 수탁 한 마리는 유독 철양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풍성한 꼬리가 빗물에 엉겨붙어 한 가닥 깃털처럼 얇아진 데다 등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짐수레 근처에는 소 한 마리가 우직하게 비를 맞으며 반쯤 감긴 눈으로 대색임질을 하고 있었는데 가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눈이 흐리멍덩한 말 한 마리가 마구깐의 적막함을 이기지 못해 유령 같은 머리를 자꾸만 밖으로 내밀었고 그럴 때마다 처마에 달린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졌다 짧은 줄에 묶여 심통이 난 똥개는 이따금 낑낑거렸다 단정치 못한 식모가 나무 덧신을 신고서 날씨만큼이나 찌뿌둥한 표정으로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울적하고 쓸쓸했다 웅덩이 근처에서 꾀꾀 소리를 내며 목을 죽이는 오리떼만이 활기차 보였다 애롭고 기분이 축 처졌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필요했다 도저히 방에만 있을 수 없어 방을 나와 손님 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내려갔다 보통 여관들은 이러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여행객들을 맞이했다 이 여행객들로 말하자면 돈을 쫓는 기사들로 이른마차나 사른마차를 타고 아니면 직접 말을 몰고 전국을 누볐다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야말로 옛 기사의 계승자라 할 수 있다 창이 채찍으로 방패가 상품 견본집으로 갑옷이 애투로 바뀌었을 뿐 옛 기사처럼 방랑하며 모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기사가 아름다운 여인의 매력을 칭송하듯 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부유한 상인이나 제조사의 명성을 널리 알린다 그리고 언제든 흥정에 응한다 이제는 결투 대신 거래가 유행하는 시대니까 결투의 시대였더라면 지친 기사들의 갑옷이나 칼 입을 벌린 투구 같은 싸움 장비가 밤마다 여관방에 질비했겠지만 요즘 손님 방에는 모지게 툴을 비롯해 온갖 채찍, 박차, 각반, 기름먹인 천으로 싼 모자와 같이 오늘날 기사에게 필요한 장비가 가득했다 대화할 상대를 기대했던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두세 명 정도가 손님 방에 있기는 했으나 그들과는 끝내 말을 섞지 못했다 한 사람은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서 버터와 빵에 대해 불평하며 여관 직원에게 성질을 부렸다 다른 사람은 각반 단추를 채우면서 구두를 제대로 닦지 않은 구두닦이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다 또 다른 사람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들기며 창문에 흐르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들 궂은 날씨에 물든 것처럼 언짢아 보였고 아무 인사도 없이 한 명씩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교회에 가는 무리를 구경했다 우산을 진 여자들이 속 치마를 종아리까지 걷어들고서 조심히 걸음을 옮겼다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어느새 거리는 조용해졌다 다음으로는 맞은편에 보이는 상인의 딸들을 훔쳐보았다 그녀들은 일요일에만 입는 옷을 망칠까봐 집안에 머물렀으나 여관 손님들의 시선을 끌려고 창문 앞에서 한껏 매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조심성 많은 상인의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딸들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마지막 남은 눈여깃거리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뭘 하며 기나긴 하루를 보낸담 불안하고 외로웠다 여관이란 곳은 따분한 하루를 열 배는 더 따분하게 만들었다 날짜 지난 신문들 맥주 냄새와 담배 연기 이미 다섯 번도 넘게 읽은 시시한 책들은 비 오는 날씨보다도 고약했다 철진한 레이디스 매거진을 읽고 있자니 지루해 죽을 맛이었다 나는 야심찬 여행객들이 유리창에 끄적이고 간 특색 없는 이름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었다 대대손손 영원할 스미스 가문 브라운 가문 잭슨 가문 존슨 가문 이 밖에 온갖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었다 창문에는 어딜 가나 보이는 따분한 시 구절도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몇 개 읽기도 했다 시간은 더디고 우울하게 흘러갔다 하늘에는 갈기갈기 찢겨 지저분해 보이는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다 비마저도 재미없게 내리고 있었다 단조롭고 지루한 빗소리가 타닥타닥 이어질 뿐이었다 이따금 누군가 지나갈 때면 우산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상쾌한 소나기를 떠올리게 해 그나마 활기를 불어넣었다 오전 중에 승암마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너무 흔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속이 꽤 후련했다 몸을 웅크리고 무명 우산을 쓴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졌고 비에 젖은 그들의 애투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마차 소리에 떠돌이 소년들과 개들 빨간 머리 바브 눈에 띄지 않은 구두닦이 여관 근처를 어슬란 거리는 불황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북적거리는 것도 잠시 마차가 사라지자 소년들과 개들 바브와 구두닦이 모두 원래 있던 곳으로 슬금슬금 돌아갔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비는 계속 추적추적 때렸다 비는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바깥 날씨를 알리는 청욱의 바늘은 비 내림을 가리켰다 여관 여주인이 키우는 삼색 고양이가 날로 까야 왔더니 앞발로 귀와 얼굴을 훑었다 영감을 펼쳐보니 이번 달은 첫날부터 발일까지 이 무력, 큰 비, 예상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적혀 있었다 기분이 더욱 침울해졌다 시간이 멈춰 거린 것만 같았다 똑딱거리는 시계조차 거슬렸다 그러다 마침내 여관의 정적을 깨고 벨 소리가 울렸다 얼마 후 주방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13호실 뚱뚱한 신사분이 아침을 드시겠답니다 차, 버터와 빵, 햄과 달걀을 주문하셨어요 달걀은 반숙으로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법이다 드디어 풍부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도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그려보기를 좋아하는 데게 적절한 재료가 주어진 셈이었다 위층 손님이 스미스씨이라거나 브라운씨, 잭슨씨, 존슨씨 또는 13호실 신사분으로만 불렸더라도 그러려니 흘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뚱뚱한 신사라니 그 표현만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있었다 단번에 그 사람의 체구와 생김새가 떠올랐다 나머지는 내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다 그는 뚱뚱했지만 달리 말해 풍채가 좋다고 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기도 하니 그도 아마 나이가 지긋할 것이다 아침을 방에서 늦이 막이 먹는 것으로 봐 성격이 뜨긋하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나의 쌀이 오르고 얼굴이 붉은 풍채 좋은 노후 신사가 틀림없었다 다시 벨소리가 딸카롭게 울렸다 식사를 기다리는 신사가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이로 보아 그는 분명 출세한 사람이었다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누군가 자기 옆에 딱 붙어 시중을 드는 것에 익숙하고 식욕이 왕성하며 배고프면 짜증부터 내고 보는 사람일 것이다 런던의 시의원일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하원 의원일 수도 아침 식사를 올려보내고 나자 여관은 한동안 잠잠해졌다 지금쯤 신사는 차를 우려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리더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한층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세상에 성질 한 번 더럽네 얼마 후 직원이 잔뜩 성인한 채로 계단을 내려갔다 버터가 상했고 달걀을 너무 익혔으며 햄이 너무 짜다고 뚱뚱한 신사가 한바탕 잔소리를 해댔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히 입맛이 까다로웠다 먹을 때보다 불평을 들어놓아 직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주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사람이었다 주인은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야무지고 매력적이었다 잔소리가 심하고 살짝 해퍼보이긴 했으나 꽤 예쁘장했다 잔소리 심한 여자들이 보통 그러하듯 그녀도 얼간이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데리고 살았다 그녀는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올려보낸 것을 두고 직원들을 크게 나무랐지만 뚱뚱한 신사에 대해서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시골여관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들을 마구 부려도 될 만큼 힘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했다 이윽고 직원이 새로 요리한 버터와 빵 햄과 달걀을 들고 올라갔다 별 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이번에는 신사가 넓은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인 듯했다 손님 방을 몇 차례 들렀거리고 있는데 다시 벨소리가 울렸다 얼마 안 있어 직원들이 무언가를 찾느라 호들갑을 피웠다 뚱뚱한 신사가 타임스 아니면 크로니컬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히그당 사람이었다 틈만 나면 오만 방자하게 구는 것으로 보아 급진파일 수도 있었다 헌트가 그렇게 거구라던데 저 사람이 헌트일지도 모르지 슬슬 슬슬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직원에게 난동을 피우는 뚱뚱한 신사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소용없었다 다들 그의 이름을 모르는 눈치였다 바삐 돌아가는 여관의 주인들은 잠시 묵었다 가는 손님들의 이름이나 직업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애투의 색깔이나 손님의 체형 또는 몸짓만으로 손님들을 구별했다 이를테면 그들을 키가 큰 신사 키가 작은 신사 검은 옷을 입은 신사 갈색 옷을 입은 신사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뚱뚱한 신사로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다 비 비 비 멈출 생각을 안는 이놈의 비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갈 자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에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조금 있자 위층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한 신사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발걸음 소리가 묵직하고 구두비창이 삐걱거리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풍채가 좋은 노인이었다 고지식한 부자 노인이 분명해 스스로 정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일 테고 지금은 아침을 먹고 운동하는 시간인가 보네 이제 나는 날로 선반에 붙어있는 사른마차와 여관 홍보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레이디스 매거진에는 도저히 정나미를 붙일 수 없었다 오늘 하루만큼이나 지루했기 때문이다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던 나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꽝 닫혔다 평소 씩씩하고 명랑한 하녀가 화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뚱뚱한 신사가 그녀에게 성질을 부린 것이었다 이것으로 내 예상은 뒤집히고 말았다 이 수습객기 같은 인물은 노 신사가 아니었다 노 신사라면 어린 하녀에게 이토록 못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신사도 아니었다 젊은 신사라면 이 정도로 개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중년의 남자일 것이고 분명 얼굴이 못생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 할 리 없다 나는 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다 몇 분 후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쩍 나가보니 얼굴이 벌개진 그녀가 모자를 따풀거리고 몰아충얼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저 여자는 자기 여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해 손님이 돈을 펑펑 쓴다고 그 사람 말이 법인 것은 아니지 자기 하녀가 무시당하는 꼴을 저 여자가 두고 볼 리 없어 그렇고 말고 나는 원래 싸움을 싫어하는 데다 여자 그 중에서도 예쁜 여자와 싸우는 것을 질색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닫았다 그리고 귀를 쫑긋 기울였다 주인이 위풍당당하게 적진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시끄러운 말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다락방을 휩쓸고 사라지는 바람소리 목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벼란간 웃음소리가 나더니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주인이 묘한 웃음을 띈 채 살짝 삐뚤어진 모자를 정돈하며 방에서 나왔다 아래층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가 뭘 몰라서 라고만 대답했다 나는 착한 한여를 화나게 하고 괄괄한 여주인을 웃게 한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리 늘지도 심술굳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았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뚱뚱한 신사로 시골여관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었다 목에는 염색 스카프를 둘렀고 술살이 제법 올랐으며 얼큰이 치안 얼굴로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 남자였다 세상 물정에 밝고 술집에서 재밌게 놀 줄도 알며 여관 생활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술집 직원의 잔깨나 여관 주인의 악행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자기 분수에 맞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 일기니 정도는 해프게 쓰고 모든 여관 직원을 이름으로 부르고 하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주방에서 주인과 수다를 떨고 저녁 식사 후에는 포도주나 니거스 주를 마시며 실세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이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보니 오전이 다 지나갔다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가 무섭게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 그것을 뒤집었고 자꾸만 나를 혼란에 빠트렸다 나는 오전 내내 이렇게 열을 내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들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분이었다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졌다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 뚱뚱한 신사가 저녁을 먹으러 손님 방에서 내려온다면 내 두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숨어 지내는 걸까 급진파는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기족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남들과 거리를 두려워하고 비 오는 날 따분하게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반대파 정신 일하기에는 그는 너무 고상했다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많아 보였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처럼 혼자 와인을 음미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얼마 안 있어 풀렸다 그가 술을 한 병 비우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가만히 기이 기울여 보니 그는 영국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급진파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국민이라 할 수 있었다 술에 취하면 애국심에 젖어들고 영국의 왕과 헌법만을 지킬 각오가 된 사람인 것이었다 혹시 모르지 어쩌면 왕실 사람일지도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뚱뚱하니까 나는 도통 칼피를 잡지 못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비는 늦게까지 내렸다 수수께끼 같은 신사는 여전히 차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듯 했다 한편 날이 어두워지자 손님 방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애투 단추를 끝까지 채운 사람들이 도착했고 시내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몇몇은 저을 먹었고 몇몇은 차를 마셨다 다른 때였다면 이 별난 사람들을 관찰하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들 중 두 명은 농담 따먹기를 특히 좋아해 방한 여행객들에게 온갖 우스갯소리를 늘어두었다 하녀들에게 음흉한 말을 해댔고 루이자니 에델린다니 매번 다른 이름으로 하녀들을 불러 장난을 걸고는 씩 웃어 보였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온통 뚱뚱한 신사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루 내내 그를 상상했으니 이제와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 수도 없었다 이렇게 하루가 천천히 저물었다 방한 여행객들은 신문을 두세 번씩 읽었다 몇몇은 난로가에 모여 마찰을 끄는 말에 대해 모험과 실패와 좌절에 대해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상인들을 평가하고 다녀본 여관을 비교하기도 했다 장난기 많은 두 사내는 예쁘장한 하녀들과 친절한 주인들 맛깔나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른바 밤술이라고 부르는 술을 조용히 마시는 것으로 모임이 파했는데 이 술은 독한 브랜디에다 물과 설탕을 섞은 또는 이와 비슷하게 만든 칵테일을 가리켰다 이윽고 하나둘 구두닦이와 한여를 불러 시중을 들게 하더니 날가 빠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슬리퍼를 끌며 침대로 향했다 이제 손님방에 남은 사람은 나 말고 한 명 뿐이었다 그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았으며 큰 머리에 머리카락은 엷은 갈색이었고 얼굴은 벌각해 달아올라 있었다 니거스 니거스 주잔에 숟가락을 담가둔 채 앉아서 술을 홀짝이다가 숟가락으로 저었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다시 술을 홀짝였다 그렇게 숟가락만 남을 때까지 술잔을 말끔히 비웠다 그러더니 빈 술잔을 앞에 두고 꼿꼿이 앉아 졸기 시작했다 어느새 양초도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가 조금씩 길어지고 점점 까매지더니 나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고꾸라졌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던 불빛마저 사그라졌다 어둠이 사방으로 퍼져다 갔다 한참 전에 자러 간 여행객들의 애투가 형체를 알 수 없이 유령같은 모습으로 벽에 걸려 있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시계소리 고라떨어진 술고래들의 코고리 소리 처마에서 타닥타닥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뿐이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자정을 알렸다 바로 이때 위층의 뚱뚱한 신사가 느리게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유령같은 애투들과 거친 숨소리들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삐걱거리는 발소리까지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였기에 이런 것들이 몹시 무섭게 느껴졌다 발소리는 점차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뚱 멎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모험소설의 주인공처럼 필사적인 심정이 되어 생각했다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촛대를 들고 서둘러 13호실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널찍한 팔걸이 의자가 테이블 앞에 있었고 테이블에는 빈잔과 타임스 신문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고급 지지향이 진동했다 수수께끼 같은 남자는 조금 전 자러 들어간 것이었다 나는 크게 실망하여 내 방으로 걸음을 돌렸다 이날 밤 내가 묵을 침실은 건물 앞쪽으로 창이 단 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어느 침실 앞에 밀랍으로 광을 낸 지저분하고 금직한 장화 한 켤레가 보였다 그 사람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은신처로 들어간 무서운 존재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가 내 머리에 총을 켜누거나 그보다 더한 짓을 할지도 몰랐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으나 불안한 마음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설피 잠이 들었을 때는 뚱뚱한 신사와 밀랍으로 광을 낸 장화가 나오는 악몽을 꿨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 나는 어수선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영문을 알지 못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관 밖에 승안마차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다 우산을 깜빡하셨단다 십사무실에 가서 입은 우산을 챙겨와 이윽고 하녀가 복도를 급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뛰어가면서 야단스럽게 소리쳤다 찾았어요 신사분 우산을 찾았어요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여관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를 제대로 볼 기회는 지금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창가로 달려갔다 커튼을 와락저치고 밖을 내다보니 마차에 올라타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갈색 애투에 갈라진 뒷자락 사이로 갈색 바지를 입은 그의 펑퍼짐한 엉덩이를 아주 잘 볼 수 있었다 문이 닫혔고 출발 이런 말과 함께 마차가 떠났다 내가 본 뚱뚱한 신사의 모습은 이게 전부였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보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도 다르니까요 만약 화자가 뚱뚱한 신사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의 직업을 안다면 마차를 타고 떠난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어쩐지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 사람을 두고도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송곳처럼 뾰족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여 저절로 닮아가게 되니까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들으며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닮아간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는 구독자님들의 글을 읽으며 독자님들을 상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치 이 작품의 화자처럼요 느껴지는 부분이 전부가 될 수 없지만 일부분은 전해져옵니다 독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작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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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ure 할렐루